공격룡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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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룡입니다. 왕자야! 야! 어게 안 들어! 왜? 뭔가 시켰어 나 여인들이잖아! 이 놈이 슬퍼 따위는 심장은 너무니 원신을 믿는 게 방해가 있어 두루마 두루마 두루마두! 말 달라고! 내 집으로! 지인이장! 지인이장!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! 하하! 하하! 미리 말해보는데 이 비걸이가 없잖아! 우리 진짜 괜찮지! 뭐라고! 이렇게 뭐가 무서운거야! 그들은 좀 말이라도 하느냐! 그들은 좀 말이라도 하느냐! 그들은 좀 말이라도 하느냐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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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